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난방 기간이 끝나서 냉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냉방 준비를 하는데 저희 현장이 작업하다시피 무슨 방식이냐면 FCU 방식이면 냉난방 시스템이 FCU로만 공급되고 천정형 FCU로 공급되는 방식이라서 오늘 저희가 휠타 청소를 합니다. 휠타 청소를 하게 되어서 휠타 청소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터가 조금 많이 더럽혀졌네. 더럽혀졌네요. 필터가 1년 써도 좀 깨끗은 한데 이 필터가 이름이 염화망 필터야. 염화망. 필터 이름도 알아놔야 돼. 염화망. 에어컨 이런 데 제일 많이 써. 그냥 영구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필터라서.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라 이거 오래된 것처럼 하는데 원래 색깔이 누런 거에요. 색깔이 누런 거. 오래된 게 아니고 색깔이 누런 겁니다. 부끄러워. hacen,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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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이제 동그랗게 먼지가 걸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먼지가 한 방에 날아가네 한 방에 날아가요 성 till火 일곱게 먼지가 paths 잘 풀린다 잘 풀린다 잘 풀린다